이광인은 오늘 로테이션 돌렸습니다. 주전들 조금 쉬게 하고 상대가 셰기도 하고, 일정 자체가 빡빡 하니까 오늘 로테이션 좀 돌렸습니다. 미쳤다! 이거 봐! 딱 한 방! 코너키가 한 방! 오늘 지금 20분만에 첫 공격한 것 같은데 나스타 시치 빨리 투입을 하네. 일단 앙엘 빠지고, 이광인 선수 들어가고요. 후반 10분만에 투입됩니다. 55분.. 자 이광인 아 좋은 타ин 아.. 오, 오, 오! Fel. 와 왼발!! 개 잘해. 진짜 개 잘해! 제 4명 뚫었어 자 이강인 자 호따리 호따리 자 또 코너 강인이 왜그래 크로스까지 미쳤어 개잘해 와 지금 봤어? 올리는 척하면서 페인팅으로 졌죠 와 헛다리 마유르카와 아틀레티콘 마드리드 결과는 아틀레티콘 마드리드가 3대1로 이겼는데 그게 맞죠 이강인 게임 체인저 아 그렇죠 팀이 이기는 거는 마유르카가 사실 뭐 아틀레티콘 마드리드에게 비비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전반기에 이긴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후반기에 보여주는 아틀레티콘 마드리드의 흐름은 너무나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직전에 바르셀로나에게 지긴 했지만 그전에 연승 달리면서 하반기 최고의 팀 중에 하나였고 그러지만 진짜 뭐 머리 딱 그 딸이 염색해달라고 그래서 했대는데 잘하더라 정말 잘하더라 사실 홈에서 알레띠가 이기는 거는 뭐 디폴트값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아기레 감독도 이강인 무리키라고 하는 주전선수들을 일단 로테이션 돌렸어요 어 좀 쉬게 해줬죠 주중경기니까 빡빡하거든 그렇지 빡빡하니까 자 그리고 상대가 아틀레티콘 마드리드고 세고 원정이고 또 다음에 또 경기를 해야 되니까 주전들을 약간 쉬게 해줬다고요 네 딱 하면서 경기해보니까 왜 이루어질 줄 알겠더라고요 음 마르크가 전부 내려가서 파이프백 쓰고 그냥 수비하는 거야 컨셉이 명확했죠 수비축구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강인 선수를 넣어가지고 수비를 시킬 필요가 없잖아 네네 아 그래서 휴식 차원도 그랬고 전술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전반전을 쉬게 해줬죠 응 근데 후반전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딱 늦는 거야 무리키 이강인 이강인 공격수 세 명을 딱 늦는 거죠 1대2 상황이었거든 그냥 그냥 경기를 바꿔버린 아니 근데 어떻게 선수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정말 경기 내용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람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후반 한 10분 정도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대충 전반과 후반전에 상징적인 스테이션을 말씀드릴게요 아 전반전 때 네 알레띠하고 마이루카의 점유율이 어땠냐면 73대 27이에요 음 일방적으로 그냥 했습니다 슈팅이 16개 대 하나에요 16대 1이에요 슈팅이 그냥 뭐 가둬놓고 때렸지 완전히 가둬놓고 알레띠가 홈에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전에 어땠냐 점유율 64대 36으로 많이 회복되었고 슈팅은 8대 5 오 대등하게 어쨌든 많이 따라 붙이면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 완전히 그리고 저는 딱 보면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실제로 오늘은 이런 거잖아요 뭐지 이 정도로까지 이강인 선수가 이 개인의 어떤 힘으로 팀을 끌어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눈이 즐거워요 볼을 안 뺏겨 진짜 너무 잘하더라 그냥 에이스 놀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들어간 다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장면이 있었고 몇몇 장면들 보면 일단 정말 그 4명 제치고 슈팅 때렸던 네 명이 막 수비가 다 달라붙는데도 그거를 안 뺏기고 결국 슛까지 때리고 그것도 그거 있었잖아 후반 추가 시간인가 크로스 올리는 척 하면서 선수 하나 넘어뜨리고 그렇지 그렇지 와 슛까지 기억이 남는게 63분에 왼쪽 터치라인 돌파에 들어가서 그 어떤 힘이나 그 속도를 갖고 밀고 들어왔고 마치 우리가 해탑회 직전 경기에 두 골 넣었잖아 그렇죠 처음으로 나리가 해서 한 경기 두 골 때려 넣었었고 그 두 번째 골이 놀라웠던 건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 추가 시간대에 그 체력이 어떻게 남아있지 그 속도를 어떻게 유지하지 그래서 그동안은 체력이 약하다 뭐 수비가 뭐다 근데 다 바꿔 이번 시기를 거치면서 야 그런 거 말도 안 돼 이강인 다 이제 바꿔냈어 이런 건데 그걸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교체 투입되자마자 또 한 번 힘을 붙여서 들어가더라고 그 장면도 기억이 남았고 73분에 수비도 보여주잖아 자기가 압박해야지 끌어내고 가장 결정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75분 아 이강인 선수가 비하인드 턴에서 한 다음에 네 명이 붙는 거야 네 명을 빠져나가서 슛팅을 때리자 우리가 막 그러다가 우와 소리 질렀잖아 매경기 더 잘하는 거 같아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얘기했던 건 측면 붕괴시켜서 오른발 슛팅 맞아요 그때는 왼발 하다가 잡으니까 그때는 또 자기 약발로 오른발로 때렸던 게 있고 마지막은 91분에 왼쪽 터치라인 응 파고 들어가서 두 명 한 명 자빠지는데 꺾고 들어가서 했던 그 장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봤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강인 선수가 흐름을 바꾸는 거가 스트레스로는 어떻게 잡혔을까 봤더니 오늘 드리블 성공률도 일단 두 개인데 두 개 다 성공인데 나머지도 내가 봐서 훨씬 더 많아 네네 어쨌든 100% 드리블 성공률이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경합사항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 밀린 데니까 맞아요 요즘은 볼을 잘 안 뺏겨 뭘 받잖아 다섯 번의 경합사항에서 네 번 성공시켰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나는 이게 뭘까 생각해보면 이강인 선수 자체가 플레이가 많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자신감이 되게 차있는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일단 해탑회전의 멀티콜 기록 한 게 더 붙은 거 같고 그렇지 이번 시즌은 확실히 월드컵 이후에 아기레 감독도 이강인이 왜 이렇게 잘하냐 요즘 그런 질문에 월드컵에 나가서 출전했던 게 자신감이 상승한 거 같다 월드컵은 사실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는 되고 월드컵 전만 하더라도 우리 기억을 더 넣어봐 아 뭐 월드컵 본선 멤버에 뽑히냐 간다면 주전이 되냐 안 되냐 맞아요 막 그랬는데 가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 조기성 선수의 그 골을 왼발로 엄청나게 크로스로 떠가지고 어시스트 기록하기도 했었고 월드컵에서 되네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이는 월드컵에서도 통하네 이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지금 마이루카에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잖아요 에이스지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항상 워낙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능력을 갖고 있지만 팀의 흐름의 중심에 있을 때 훨씬 더 자기를 끌어올려가서 잘하는 선수잖아요 1세 이하 월드컵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끌고 갈 때 확실히 탈려입을 거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또 오늘 경기는 난 그런 것도 있어 심리적으로 우리가 아트리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에게 지난번도 그랬지만 한 그 정통한 기자가 5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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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다 근데 그때 바이아웃에 맞지 않아서 못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이러잖아 이강인 선수도 어 보여줄게 그럴 때 잘한다 그럴 때 주눅뜨는 게 없어 쪼는 게 없어 맞아요 훨씬 더 그럴 때 더 강하게 잘하는 거 같아 오케이 나 이강인이야 어 여기가 저 완다레메 여기가 아트리코 마드리드 홈이라며 심혜원의 감독이라며 더 당차게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쪽 케이스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발렌시아 때도 그랬고 기억나지 레알 때도 그랬고 상대가 세거나 이 경기는 무슨 뭐 예전에 누구랑 주목된다 스카우트들이 모인다 그러면 훨씬 더 잘한다 더 잘해 더 잘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심장이 굉장히 강한 친구 같아 맞아요 그런데 다 실력이 붙고 자신감이 붙고 흐름이 좋으니까 오늘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메시 놀이 한다고 그랬잖아 그 꼭 네 명 사이에 돌파했던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장면은 기가 막힌 장면들 돌파하는 장면들 거침없는 어떤 플레이 그래서 오늘 뭐 처음에 어떤 분들은 처음에 로테이션 돌린 것 때문에 왜 오늘은 선발이 아닐까 했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주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전들을 쉬게 하는 이 타이밍에서 쉬게 해줬고 나왔을 때 내가 왜 일진인지를 보여주는 경기 라는 점에서 아 이강인 선수는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러니 여름에 좋은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